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아파요 어떡해 오늘 저녁때 먹을 또 사내 진미를 생각하면서 자 레이블도 꺼내야죠 저쪽에 맥주 밑에 써 써 거기다 붙이는거야 나 아까 에비스가 하이뜨려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샴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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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오늘은 스페셜 매일매일이 스페셜 마틴 레이 인원 에프에 있어요 맛있어 바로 앞에 세븐일레븐이 있거든요 세븐일레븐이라서 작은 얼음을 두 봉지 사서 하느씨 가방이랑 내 가방에 하나씩 먹을거에요 하느씨 가방이? 방수가 안되는거 같은데? 얼음을 집어넣는게 아니라 얼음봉지째로 냉기를 유지하는거에요 저희들이 좀 놀라운거에요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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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국이 강국이 2012년에 예스 강국이 샴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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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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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인의 페트롤의 느낌을 먹으면 좀 없어서 미네랄가 조금씩 조금씩 샴페인은 물론 좋은데 네, 물론. 그렇죠. 상상 효과 사실은 와이킹 이거를 먹고선 큰 이세예비를 먹고 밥대로를 먹고 전식으로 먹고 이거를 구워서 먹고 데자또로 모토 이세예비 모이까요? 두 마리 주문하려고 그랬더니 한 마리를 큰 거를 해주겠대요. 그게 좋잖아요. 먹을 게 살이 더 많고 방금 따라줬는데 방금 따라준 거 같은데 조금밖에 안 주신 거 같은데 조금밖에 안 줬어요? 조금밖에 안 줬어요. 와우. 큰 형의 형이 여기까지 오는 거에요. 더 맛있게 오는 거에요. 진짜? 더 맛있게 오는 거에요. 더 맛있게 오는 거에요. 정말 맛있어. 더 맛있게 오는 거에요. 더 맛있게 오는 거에요. 더 맛있게 오는 거에요. 더 맛있게 오는 거에요. 그럼 먹겠습니다. 아, 좋다. 마틴 레이라고? 마틴 레이. 그리고 먹으면서 저코라를 올릴까? 끊기지 않게? 매일 저녁에 오는 거에요. 매일 저녁에 오는 거에요. 마틴 레이. 매일 저녁에 오는 거에요. 마틴 레이. 마틴 레이. 샴페인 제이수사이다 제일 많이 들어갔어 실수 덕후에 샴페인 들어갈 세상이라고 뜨거워 토스 위 단순하지만 깔끔한 맛 최고의 맛 심플하기도 조금 조개들의 맛이 워낙 섬세해서 샴페인 중에서 좀 섬세한 맛에 잡고 있는 게 좋아요 또 골든던 장 스피스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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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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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카나다보 볼륨 V. 그럼 이제 끝! 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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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번에 택시다. 죄송합니다. 젝꼬죠. 아, 그렇습니다. 젝꼬죠. 筋肉 비나스. 아, 그렇습니다. 북동 비나스. Let's work out. Let's go. I'm going to go. 하하하하. 한대. 동네. 오픈! 우와. 음. 음. 우와. 소프다. 응. 이 선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여기가 천국입니다. 아, 맞다. 다시 한 그릇이 나왔어. 아까 2,3배를 하나 더 먹었었는데. 하곤 수정이에요. 하곤 수정 공장이에요. 하곤은 멤버로 주ifts tare 98 . 하곤 수정. 이용의News. 하지만 상관은 홍지 stink 이렇게 하네요. 수정도 foss쟁이 폭주인ット ваши centimeter vivo. 저가 알게亮입니다. 하곤 수정도는 Minneapolisamiento 시도 prominently compostR습에 아르바이트 고찌가 있어 약심하네 체크가 끝났어 체크가 끝났어 하하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치시오 미치시오 고맙습니다 미치시오 아르바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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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